진짜 총알이다! 총알을 쏴도 막아낸다! 해머로 강하게 때려도 막는다! 이글이글 불길 속을 걸어도 안전하다! 안전의 안전을 더한!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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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텐! 방탄 안전화! 바람은 사방팔방 다 통해 쾌적하고 걸음걸음 충격 흡수까지! 안전화가 신고 벗기조차 편하다! 또르르 조이면 발에 꼭 맞게! 사르르 풀어주면 벗을 때도 편하게! 발가락 포켓! 발을 탄탄히 잡는 비유 소재! 내부엔 4mm 방탄판 액창! 충격 흡수! 3중 구조 인솔까지! 외피는 발을 잡아주는 보니스 카피의 에어메쉬로 통풍력 끝! 무거워서 힘든 안전화! 잊혀라! 초청! 초격량! 하루 종일 신어도 가벼운 후텐! 도심을 걸어도 등산을 갈 때도 산책할 때도 작업하에 무거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미끄럼 방치 기능! 물기 있는 작업장에서도 걱정 없이! 안전화는 고가다! 높은 가격 부담 깨부섰다! 후텐! 방탄 안전화! 50% 폭탄 인허가! 한 달 2만 6천 6백 원에! 블랙, 블루, 컬러 선택! 사이즈 선택만 하세요! 소중한 내 발! 내 남편의 발! 내 아들의 발을 지켜주는 후텐! 발의 안전이 인생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후텐! 방탄 안전화!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